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의 실습 전도사 권지성입니다. 9월 25일 아침 기도에 복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0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다윗세 씨, 여하여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천사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한글같은 사람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는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여하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하여 영광의 크심으로 저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돌보시며 월이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내가 한란을 당할지라도 주는 나를 살려내실 것이며 분노한 내 원수들을 대적하여 주의 능력으로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주는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여하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영원을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아마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찬양, 경배, 노래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이 눈에 띄는 것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하지 않고 주로 미래형으로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하겠습니다를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다 윌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 때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또는 현재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또 찬양하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반성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했던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이나 제가 하는 일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감사보다는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저자는 다윗이잖아요. 아마 고난을 당했으면 저보다 더 당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저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을 내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주는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건 거의 2, 3절이 유일하거든요. 내가 기도했을 때라기보다 기도했을 때 주가 응답하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를 담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단 감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환란을 당할지라도 주는 나를 찬려내실 것이며 분노한 내 원수들을 대접하여 지휘능력으로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B 영어성경에 보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주는 나를 살려내고 계시고 분노한 내 원수들을 대접하시고 계시고 지휘능력으로 나를 구하고 계시다. 이런 고백이 7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고 나를 담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살려내고 계시고 원수들을 대접해서 지휘능력으로 나를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은 예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구해주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앞으로도 제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이런 고백으로 드립니다. 다윗이 그냥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주는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윌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위지를 가지고 저를 그렇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모두 현재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과거와 현주와 미래를 미래에 늘 존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인 거죠.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이런 믿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주의 손으로 만든 날을 버리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지만 사실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날을 앞으로도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으나 그 불안함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찬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미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상황을 바꿔주실 거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또한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이렇게 이런 이유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고요. 다윗은 지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다윗은 지켜주셨지만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지켜주지 않으실 때도 있죠. 어려운 가운데서 더 나쁜 극단적인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또 과거의 함께 하심, 과거의 구원하심, 돌보심을 다시 경험할 뿐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에서 임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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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